기 빨려 진짜 오빠 오빠 뭐 기가 빨려 내가 오빠한테 지금 빨리고 있는데 맞아 형님 지금 상당히 빨린데요 지금 우리 나가들인데 아 아침 출근하는데 5시에 신혼인데 그 라면 먹고 출근해서 마누라가 있는데 가나은나 서나은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엔터편 한 번 돌려야겠다 임신 자기만 해 임신이 힘들다는 게 아니잖아 겁내 게임 중의 겁내 겁내 이 장면이잖아 너도 뭐 박보자고 하니까 박보자고 깔아버렸다 보네 박보자고 깔아버렸다 보네 기 빨려 진짜 오빠 오빠 뭐 기가 빨려 내가 오빠한테 지금 빨리고 있는데 맞아요 형님 지금 상당히 빨린데요 지금 우리가 우리 나가들인데 진짜 기운도 없어요 빙판 하나 먹어야 돼 빙판 하나 먹어야 돼 빙판 하나 먹어야 돼 진짜 근데 형 빼고 다비제이야 여기 다비제이야 그냥 여기 싹 다 오빠 DJ라도 해 그럼 TJ 어? 미안하 우리 도망갔어 아니 우리 도망갔다고 어우 나이스 왜 눈을 나 혼자 가죠? 언니가 죽임 아 검게핏 굴리 개꼬리요 하이 나이스 했나요? 개꼬리요 하이 완전 크게 하던데 아 정말? 개꼬리요 하이 아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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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범을 안갔어 지금 바로 왔다 아니 엠사님 왜 그러는데 엠사님 왜 자꾸 그러는데 오늘 형수님이랑 싸웠어? 아 아침 출근하는데 5시에 신혼인데 그 라면을 먹고 출근해서 마누라가 있는데 그럼 왔다 오빠 그럼 코너 왔다 아 나 뺑뺑 가나 누나 서나 누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시 마누라가 있는데 그니까 신혼인데 신혼인데 아침 새벽 5시에 출근하는데 라면을 먹고 출근했대 스페셜포인트 라면을 마누라가 끓여줬어? 아니 혼자 잘하세요 형 잘하세요 형 여자는 바보로 하라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여자가 바보로 해야 돼? 남자가 바보로 하시냐 알았어 오빠 이거 끝나고 보내 나한테 나가 강종해? 지금 웃고 와 지금 강종하라고? 뭐 좀 와 거의 뭐 지방방송 오져버려 그치 아니 지금 뭔지 알아? 서로 다른 말이야 또 진짜야 남자가 잘하고 해봐 여자가 다 해주지 서로 다른 말하고 있어 서로 다 다른 말 울배 울배 거물배 난 다 들고 있어 난 비가 둘이야 나도 그래 거물배 피해 거물배 피해 정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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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금빛백 피해 다지 서로 그냥 오 깜짝이야 순수 순수야 라면도 컵라면이라고?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 저녁은? 저녁은 차려줘? 새벽에 출근하는걸 알았어? 깨있었어? 와이프 분이? 알겠지 당연히 저녁은 차려주냐고 저녁은 차려주냐고 형 그거 말해봐 저녁은 차려줬어? 저녁도 라면 먹은거 아니야? 그러면 좀 생각해주세요 저녁도 라면 먹었으면 내일 그냥 일 제끼여 저녁은 차려줬으면 다시 생각을 해 풍선진 저녁은 먹었다는데 같이? 에이커면 됐지 뭐 형? 30세끼 다 달라고 그래 무슨 신생아야? 나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저 형씨가 하루에 몇킬 먹는거야 본인 중에 한 끼가 있어서 다 차려놓고 와이프 먹여줄 생각은 안해봤나? 생생잘만이 많이 먹어요 왜? 금빛 빠지게 근데 그런건가보네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돈 벌러 가는데 이게 전제하에 깔리는거지 열심히 돈 벌라는게 뭐 자기 또 잘살려고 하는 엠사이 뭐라잖아? 씨바 내 편을 섬세히 아니 아침에 라면 먹고 왔다 이게 왜 아니 근데 지금 와이프 분이 임심중이시잖아 아 맞다 형수님 임심중이잖아 지금 와 진짜 너무하다 형 그냥 나도 백은 못 친다 진짜 극혐이다 진짜 엠사형 진짜 와 진짜 유별나다 유별나 문의하셨습니다 그건 어떨수없어 지금 속이시니까 게임 집중해요 아 하고있어요 저 지금 전전우가 겁나 싸는데 폭이 날라갔어요 칠칼을 쏴 와 형이 애기를 지금 임신한 상태인데 지금 그거 봐봐 아침 새벽 5시에 라면 먹었다고 지금 이렇게 야 그래 와이프 분이 임신한 사람부터 너가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엠사편 한 번 들어줘야겠다 임신 자기만 해 임신 자기만 해 자기만 해 자기만 해 자기만 해 아니 여자가 임신했다고 임신을 했다고 임신하는게 아니잖아 어 나이 게임 나 갑옹래 uxNAC 못 GROUBLE 가꽃을 깔라버린다고 공다 mata 하나 더 공다 하나 더 나 살려주는게 어떻게 하네 내가 꼭 손단 hope 자기가 지금 분란을 이렇게 놔 머리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오빠 봤자 집중한거 그렇지 그치 3킬 그냥 꼬올리잖아 3킬 그냥 던져버렸는데 아니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했겠지만 그럼 엠사 너도 임친해 죽으면 되잖아 졸려 웃기네 꼬추를 잘라버린다는 졸려 웃기 아니 임친 혼자 했나 어 여기도 싹 베끼니까 심심한 거 폭폭폭 인사 친구 축하해 다 금복 봐야 될 것 같아 금복해 한영아 얘기 좀 해도 엠사 편 들었다가 육 봐가지고 흐히히히 일단build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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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려 hair hairstyle 어 머리 아파 아 뒷길 개땡이네 JO됐다 확실히 이게 poz So rig 있게 조 0 아니요 타격받아 왜 왜 그러죠 타격밥이 아난데 뻐키 암파라 내가 애매하다고 할까 물을 획득했습니다 아니 뭐 20대 빨린 다음 내가 이해라도 하라고 이게 이렇게 빨리 써도 민체어 그니까 뭐 우리 물어볼까요 폐가 어디서 하냐고 어그라이버 우리가 쏠 때가 뭐 아군이 있습니다 야 환영아 로 이행시의 호 호 호 고도 하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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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받아 그렇다 그렇게 자 그럼 다 다 가능해 그 저렇게 저런 말 저런 생각이면 다 가능해 야 10개 말까 되겠지 으 으 여 사운드 플레이 하지말자 잘 못하풀이 아주 근데 우리는 아 발요 지껏 속에 쑥 빨라 가세요 아 거евид어 뭐야 이거 늦어 야 중에 세신 4 아 아 아 맞다. 대신이 맞다. 아이고 하늘이 승리하셨습니다. 어 근데 이 와중에 하늘이 집채는 아니같아요. 내 말투 껐어? 어? 내 말투 껐어? 뭐야? 좋아하다니까. 내 말투 껐어? 저요? 여전하다고요? 왜 여전히 이쁜가요? 왜 여전히 남겨놓고 어디갔을지? 어? 썼어. 전해와서. 이제 눈 떠지? 이제 눈 떠지? 나이스. 눈 떠지? 어? 반 떠지? 어? 마루. 마루. 마루 갔다.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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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 와. 병 진짜 많다. 네. 많이. 아? 종소빠 너무 빨리가 왕가. 어? 앞에. 오빠. 이거 믿고. 기라이! 뭐야? 뭐야? 어디서 뭐야? 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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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저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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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깨피다. 이거 깨피다. 쌤. 형이 엠만 세기. 앞으로 가져보자. 아구니 패배하였습니다. 아. 이 뭐지? 이쁘다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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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잔. 들어간다. 아. 오케. 지금. 오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어? 아. 좀 뛰었어요. 정말. 오오! 여기 어디야? 좋아해! 빙! 다일만. 아. 꽁갈받아. 총을 쏘고 줘야지. 왜. 포기 주고 같이. 기분 바빠 형도 못살았어 중 하나 중 하나 중 하나 중 하나 중계 하나 와 자꾸 돈이 나가냐 중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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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손은 안하시나요? 중계 하나 갖고 오세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이거 마무리 해야되요 근데 집중해 네 형실이 어딨어 임마 형 형 아니에요? 내 동생이야? 형들이네 형들 형들 핑득해 핑득해 아 내 빌보네 꽃게 이것도 뭐 먹고 있구만 예 그러셨나요 오 얘들 가자 자기야 해볼게 해봐 끝낼 건데 가복 돌아 가복 돌아 가복 돌아 오 나 가복 돌아 가복 돌아 아니 워실 안했잖아 아 어디 했다 수북해 3호실 5호실 어? 그래? 오빠 혼자 미션 하고 있었어? 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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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근데 안돼 왠지 알아? 아 뭐야 형 쌤 왼쪽 아이고 늘어지네 아 좀 쥔이 뭐해 다 죽었구나 둘 다 양 둘 다 다 원샷 1매쳐 티베스 빼고 다 원샷 나이스 야 쌤 누구야 쌤 아 ап 아 까비 언니 패배하였습니다 크리스 소리 봐 겁나 빠네 아 이겨야겠다 아 고마워 아 이겼어 어? 어디 가느라고? 전진 전진한거 같은데? 어 앞에 눈 물이 좀 안갔네 없어 또 가나 어 반샘만 눈 없어 적성 쌍조 피해 쌍조 피해 건복! 아이쒸! 건복 기피 쌤 쌍조 피해 오랜만에 하니까 너 어이 피해 오바탄 기피 오바탄 기피 오바탄 야 건복 기피 건복 기피 쌤 쌤 쌤 오바탄 기피 또 또 또 또 쌤 쌤 쌤 쌤 총 아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좋아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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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